자 그럼 이제 저희가 직접 자수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쌤이 꼽은 광탈의 원흉은 바로 이겁니다. 작은 변화에도 조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차량형 변속기 설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가 저는 광탈의 원흉으로 좀 봤습니다. 뭐 내가 어떤 거를 맡았는지도 내용이 없었고 그렇죠 노력한 덕분인데 어떻게 노력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노력을 한 건지 다른 팀원이 노력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소팀을 잘했기 때문에 완성했다면 이 사람들은 원래 기술력은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번 가이드를 주시죠 네 한번 일단은 노력해 볼게요 오늘은 왠지 또 소영 씨가 정답을 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좋아 아 이거 너무 어려...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서 진짜 어려워요 이 포인트는 아닌데 그냥 내가 좀 노력을 했다는 걸 하나 했습니다 한번 듣고 싶어요 작은 변화에도 조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제가 야 너네들 디스코드 깔아라고 말한 덕분에 차량형 변속기 설계를 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시켰다는 게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 뭔가 부족한 건 알겠는데 그 부족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... 아 이게... 칭찬을 받고 나니까 부담이 되는군요 아... 칭찬은 소영을 좀 추기한다 네 아 근데 이게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이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한번 머릿속을 구상하고 있는데 칠공주 커튼콜 할 때보다 더 많은 긴장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저희 지금 CG로 백기 흔들고 있는 거 안 보이시다 네 상당히...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좀 안 되겠어요 이거는 저희 아이템 좀 쓸게요 오늘 일단 작은 변화에도 조원들과 소통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작은 변화에도 함께 노력한 소통으로 그렇죠? 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서로 보완을 해주며 이걸 노력한 덕분이죠 아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렇죠 차량형 변속기를 함께 설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잘 쓰게 되겠죠 이야 그냥 저희가 당연히 생각했던 내용을 그냥 더 구체적으로 넘어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진짜 항상 저희도 잠깐 고민하고 이거에 빠지는 순간 정답을 놓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라 그러면 대부분 취준생의 답은 글자 수가 되나요? 이 질문을 해요 저는 답변해줘요 글자 수 생각하고 글쓰지 말고 일단 다 쓴 다음에 줄이더라도 다 써봐 저는 이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 그런 죄송합니다 표현이 드립은 안 좋아요 일단 다 써보고 그 다음에 줄여라 네 구체적으로 쓰자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봤고요 그리고